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머, 진지야. 어? 너도 혹시 김복효진 교수님의 선생님 우리말 교양 수업 들으러 가니? 응. 너도 뭐 들으러 가? 응. 어, 우린 수업 시작하기 좀 남았는데 좀 쉬었다 갈래? 진짜? 주헌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화창하고 더운 날에. 음악 감상 중이잖아. 넌 뭐 하는데? 나도 한 번 들어보자. 어때? 난 못 듣겠어. 요즘 노래는 발음이 너무 영어 같아. 우리말이 얼마나 예쁜데. 넌 뭐 하는 거야? 너 시 쓰는 거야? 응. 너도 한 번 들어볼래? 응. 마루에서 하니바람이 불 때면 함초롬이 앉아 그대를 생각하며. 갈맷빛 나뭇잎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나. 그리고 아스라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대의 얼굴. 아, 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먼저 마루. 마룻바닥 아니죠. 하늘이라는 쓴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하니바람의 하니 역시 서쪽이라는 뜻의 우리말이고요. 그래서 하니바람은 서쪽에서 오는 맑은 바람을 뜻합니다. 함초롬이 앉아 그대를 생각하네. 여기서 함초롬이는 고요하고 차분하고 곱고 아름답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초롬하다는 말은 어떤 분위기가 서려 감돌고 있는 듯해요. 모습이 고요하고 곱다.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차분하고 곱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갈맷빛은 도대체 어떤 색인가요? 혹시 갈매기와 연관 있는 건가요? 갈맷빛은 짙은 초록색을 말하는 고운 우리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아스라이라는 말은 희미하게라는 뜻의 예쁜 우리말이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네, 순수 우리말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앞으로도 예쁜 우리말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연세인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